이 비트 기억나요? 작년에 형 집에 갔었던 날 내가 탈락해야 된다 어 너 탈락해야 돼 이제 우선 물어볼게 너 왜 여기 서 있어? 랩하기 전에 니가 한 말부터 지켜 쇼미 더 머니 다시 난 나간다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를 지켜봐달라며 그래 내가 해명해볼게 너는 쿠시형이랑 계약을 하고 싶었네 근데 너가 X밥인게 들통나서 못하죠 이 X밥의 X밥인 다들 알지 이 X밥인 새끼 서주구 다시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여긴 없지 서주구